자 주목하세요 자, 축제만 해주는 상대없이 발표해 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엠카 최초 공개 펠리 엠카 최초 공개 승리 엠카 최초 공개 원키 엠카 최초 공개 선미 분명히 좋네요 수영 잘했어요 자, 렛카자 자, 렛카자 우리 신민 씨 일어나세요 엑소는 엑소플랜에서 미티브 어른들도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라는 준비가 분류됐습니다 BAP는 베스트 앱솔루트 펄펠트입니다 오오 2